아, 이렇게 해서 주신비슬 경기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고생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우 씨. 아, 다리야. 너무 잘했어, 진짜. 못한 거 없어, 못한 거 없어. 잘했어, 잘했어. 조용히 인사, 인사. D조 마지막 경기 100위 유나이티드와의 대결 0대1로 패하면서 승점 추가에 실패합니다. 정말 이게 축구네요. 그렇죠, 이승인 팀이 2패인 팀에게 잡히잖아요. 이러면 지금 조 1위 통과가 불투명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 1위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좀 내려선 수비에 대해서 어쩌다며 선수들이 좀 약점을 보인다라는 상대들은 알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준비를,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나마, 그나마 다행인 걸 찾자면요. 이번 대회에 줘도 되는 건 이 경기가 마지막이에요. 이 다음 경기부터는 지면 탈락이거든요. 우리 선수들 매를 지금 맞은 거라 생각하고 그나마 다행을 여기서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천 스타디움입니다. 정말 다들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모두에게 박수 쳐줍시다. 좋습니다. 결과도 좋고 형들도 뛰어서 좋고 지금까지 우리가 유일하게 어쩌다며 선수들이 이긴 팀이에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우리 최선을 다했잖아요. 종아리 지났어? 밑에 앉아, 밑에 앉아. 아, 거기 지나면 안 돼. 얼음 돼. 거기 지나면 경기 못 뛰어. 앞에 지나면. 아, 참 이 축구라는 경기가 참 알다가도 모릅니다. 어떻게 마음먹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또. 그러게요. 극명하게 또 바뀝니다. 아, 참. 우리 조금, 지금 조 1위가 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경기가 지금 비디오 경기가 한 경기 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 1위가 아직 좀 불확실해진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여기 두 경기를 하루에 소화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 그렇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1차로 목표했던 예선 통과는 했어요. 뭐, 대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린대로 갈 수 없죠.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다 잘했고 이 더운 날씨에 두 경기 뛰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도 뛰어봐서 알기 때문에. 오늘 패배에 대해서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8강전에서 붙을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날씨도 많이 더우니까 몸 관리도 좀 잘해주시고. 아픈 선수들은 빨리 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왜, 왜 우리 통과했는데 왜 그러냐고. 통과했어요. 전승하려고 했는데 전승 실패해가지고. 너무 아쉽지. 통과했다고. 아쉬운 거지, 오늘 경기가. 아쉽지. 그럼 어쩔 수 없어. 축구야, 축구야. 다 그냥 축구야. 한 번 진짜 역습이었는데. 여러분 통과했잖아요. 통과했잖아. 됐어, 이건 됐어.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경기만 생각하면 돼요. 그 팀에 대한 정보를 빨리 드릴 테니까 거기에 좀 생각 좀 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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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어렵게 올라왔어. 잘했어요. 지금부터는 훈련이 준 거 아니라 회복이야. 회복이야. 일과돼야 하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솜자! 돼지 Souza! 오케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오케이, 고생했어. missed, missed. 고생했어, 고생했어. 뉴,뉴, evolved that way. 번호, 하나, subtitised me. 야, 얘기해, 얘기해. 야, 얘기해.